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완전히 이런 항복을 요구하는 거죠. 이미 승리할 수 없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주소호 선생께서 하신 이야기를 일부를 조금 더 확대를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진료, 과잉 진료, 행위별 숙가제 개선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3분 진료의 원인은 박리, 다매가 아니면 의료기관 유지가 불가능한 살인적인 저숙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의료몰락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거든요. 완전 현실화할 수는 없겠지만 필수 의료 분야에서 상당 수준의 여러분들 숙가제조정 작업이 없으면 3분 진료의 원인을 해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다 돈 문제인 거예요. 돈 문제. 원인과 결과를 보게 되면 문제를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전히 남북이 대치 중인 휴전 국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협박수단으로 사용하는 정권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20세기 군사정권 하에서 운동권 현역 입대시키는 치조라고 사악한 짓을 2024년에 자행하는 정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의과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의대 본과생이나 전공의들 가운데 병력 의무를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군대를 가야 되죠. 한 자료를 보니까 전공의들 가운데 80%는 병력을 필요했고 20분째는 병력을 필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의료계가 여러분들 난장판이 나가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격렬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가을에 미복기하는 전공의들은 저는 군대에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참 아들뿔 되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전공의하고 여러분들 인턴들일 건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협박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누구나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은행을 보이냐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한 겁니다. 당연히 군대를 가야 되죠. 법이 정한 데 따라 가지고. 그러나 협박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협박용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전공의 7,648명 사직 처리 수련병원 9월 하반기 모집에 7,707명 모집인은 신청했다. 정부 및 재단의 압박이 얼마나 강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량한 자리를 걸고 후배의 제자들을 지켜주는 선배의 서성이 드물다는 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현실이란 겁니다. 비겁함이 물결처럼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된 거니까 대학병원이 무너지기 시작해야 대한민국 의료가 소생합니다. 그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종적인 여러분들 건강에 최종 전선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최종 전선. 개원이들은 좀 끄떡없고 국위 선양의 상으로 군 맨제를 해 주고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반대한다고 벌로 군 입대를 운운한 정부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내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국방의 의무를 준수해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 차제에 그걸 꺼내 가지고 협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용서할 것이니까 빨리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군대에 보낼 것이다. 역사는 대풀이 된다는 겁니다. 복귀 경고장. 강제 진영으로 끌려간 후 근무지에 탈출한 한국인 홍종훈에게 1942년 8월 일본 선박 운영의 오사카 출장 소장이 보낸 복귀 경고장이다. 모든 것을 용서할 것이니까 빨리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엄중한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적혀있었다는 겁니다. 정부의 중환자 위주 전문의 중심으로 픽 파이브를 뜯어 고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중환은 계속 발생할 테니 중환자 위주는 가능할 텐데 중환자를 진료해야 될 미래 전문인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은 앞으로 쭉 어마어마하게 미달될 겁니다. 현재 전문의를 빠져나간 후에는 무슨 제주로 전문의 중심을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오늘만 사는 정부는 내일은 날 몰라 하는 겁니다. 의료 현장을 모르더라도 건강한 상식하고 여러분들 교육 배근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의료 인력 공급망이 무너져 내려가는지 그게 현재 의료 체계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동네 병원 가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중환자가 됐을 때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될 것은 중환자가 됐을 때 그것을 담당해둘 필수 의료 분야의 대학병원이 무너져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부에 좀 반하는 글을 썼다고 해 가지고 페이스북에서 계속해서 글을 아마 삭제를 하는 모양입니다. 별로 심한 게 아니고 그냥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뿐인데 오늘 주소 선생님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주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머리수와 손으로 투표를 하지만 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수결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사회를 떠나면 됩니다. 이런 댓글을 쓰는 저 또한 과거 한국의 의사였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군 복무까지 다 맞추고 왔기 때문에 마음은 홀가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 전문의로 새로운 사회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갈리는 분들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움직임을 막으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한덕수 총리나 윤 대통령께서는 잘 아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떠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가가 여러분들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 개인이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조선조에는 사람들이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조는 압제가 시작이 되게 되면 그래서 북간도로 다 여러분들 이주하고 그런 사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국 정시가 행편이 없고 그냥 정시를 자기들 놀이터로 이렇게 쓰면 그러면 클릭을 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이동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투자 이민입니다. 지금 이분 말씀처럼 이분은 한국에서 전문의 군 복무까지 다 여러분들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다른 나라에서의 인생을 살아겠다 생각하고 미국을 가서 전문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분 말씀을 읽게 한번 쿨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자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냥 그 사이를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발로 하는 투표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하는 투표도 할 수 있고 손으로 하는 투표도 될지만 발로 여러분들 그냥 투표를 하는 겁니다. 발로. 오늘 이 방송을 전공의나 의대생들이나 의대생과 전공의를 둔 사람들의 부모가 이런 보시게 되면 제 이야기를 잘 듣기 바랍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밀한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몇 년 동안 일어난 걸 보시기 바랍니다. 4년 동안 선거와 관련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일어난 의과대학과 관련된 의료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관심에 따라서 선거 문제는 안 보일 수가 있고 관심에 따라서 의료 문제는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한 30년 넘게 한국 사회를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 문제들 선거 문제와 의료 사태 문제가 완전히 별도의 사안이지만 통합된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 다 하나가 통합이 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아주 어렵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겁니다. 이번에는 의사들을 공격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공격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숫자로 보기에는 소수입니다. 다수가 속수를 입는 게 약탈하거나 소수를 공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선거가 무너지면서 훨씬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안 볼 겁니다. 뭐 안 보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수결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면 이것을 우리말로 좀 더 풀어쓰게 되면 한사의 다수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법과 정의에 위반되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소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소수가 선택할 수 있는 본인 발로 나가는 거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클릭을 가지고 돈을 다 한국 정시에서 미국 정시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뭐 밸류업이 어떻고 뭐 한국 정시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툭하면 뭡니까 대주주가 이런 회사를 분리했다가 더했다가 지 마음대로 하는데 툭하면 여러분들 뭐죠 작전세력 이런 개입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다 이런 젊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클릭에다가 돈을 옮겨버리는 겁니다. 지금 상장지수펀드는 모두 다 미국 주식에 의하면 상장지수펀드밖에 안 나온다는 거 아닌가 지금 상장되는 거가. 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도 안타까웠으면 여러분들 본인이 그런 일을 이렇게 쿨하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발로 하는 투표가 있는 겁니다. 전공위가 2천 명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전공위 스스로 결정권에 속합니다. 꼰대가 뭐라고 한들 의미가 없고 미래세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꼰대들이 아무리 엇박지르고 폼을 잡고 거넘한 표정을 짓고 거넘한 목소리를 가지고 선언하노라 국가의 이익의 이름으로 전공위들은 즉시 복귀하라 이야기하더라도 전공위들은 다 이제 아는 겁니다. 저 인간들이 왜 저렇게 하는 건지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한 분이 이견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수의견이 아니더라도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한 번쯤 들어보는 겁니다. 이분은 의과대학 정원 자체에 대해서 노입니다. 왜 노인가. 지금도 한 해 3천 명씩 쏟아지는 의사 숫자가 10년 후면 3만 명이 됩니다. 20년 후면 6만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동안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좀 있겠지만 초기 의사 숫자가 적어서 얼마 되지 않아 20년 후에만 의사 숫자가 근 20만 명이 활동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출생률은 떨어져서 인구 감소가 심해져 그 인원마다 과잉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대 정원은 축소해야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소수의견입니다. 지금도 일부 응급실과 수술 피로 인원이 적고 시골에 의사 배치가 안 된다는 것이 문제이나 이들은 전부 환자가 적어서 병원 운영이 안 되거나 고된 수술로 인한 피로도 누적과 원가 미만의 의료 수가에 의한 적자와 만성화된 의료 소송에 대한 해결불가로 인한 불만 등으로 바이탈학과를 기피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피부 미용 등으로 일부가 옮겼으나 아직도 의사들의 부도 사태로 개업이들이 부도를 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임상 의사들의 숫자는 차고 넘쳐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소수의견인데 이런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의과대학 정원정가라는 것은 이미 성녀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미국에서 한국에서 군복무까지 다 마치고 전문의로 활동하고 계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2020년도 이후에 선거 문제를 보면서 저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외치기는 하겠지만 이런 체제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번에 2월달에 시작된 의로 사태를 보면서도 사람들의 전반적인 민도, 정치 세력의 색깔, 정치 권력을 지은 사람들의 의식들을 미뤄보게 되면 이 사회가 합리적인 술수에 따라서 많은 부분을 해결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분은 일찍 안 겁니다. 일찍. 일찍 알고 새로운 길을 모셔가신 겁니다. 굉장히 현명했던 거죠. 오늘 한 분께서 성남의로원 등 공공의로적자로 세금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한국의 공적기관 역사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재직하고 있을 동안에 진주의로원을 이런 폐시한 겁니다.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욕을 먹었습니다. 웬만한 담력을 가지고는 의로원을 폐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대한민국은 공공의로원을 훨씬 더 활성화시키고 공공의대를 만들고 이런 쪽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 세력들이 이러면 그걸 원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박수치고 야단치고 돌아다니면서 뭡니까 그렇게 이러면 들 뭐죠 올소올소 외치는 민도들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의로 분야만 그렇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가 공공색다를 확장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가라앉겠죠. 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적하겠지만 그걸 뭐 내 힘으로 고치겠다 이런 건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결국 비용 치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선거까지 장악했으니까 마음대로 하겠죠. 준사회주의 비슷한 쪽으로 이러면 의로를 끌고 안 가겠습니까 그거를 한국인들은 지키는데 실패를 안 그고 선거 문제를 지켜본 것이 거의 완결판이 의로사태인 겁니다. 많은 분들은 두 가지가 전혀 관련이 없는 나는 선거는 모르겠고 의로사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두 사건을 한 5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냥 완결된 상태가 의로상태인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정치가 여러분들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 시대 변화를 잘 잃고 자기 기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